안녕하세요. 저는 퍼블리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박솔이라고 합니다. 오늘 원래 저희 김한나 CCO님이 발표를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말에 심한 독감에 걸리셔서 지금 계속 출근을 못하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독감 예방주사 안 맞으셨으면 꼭 맞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김한나님이 발표를 하셨으면 창업자로서 본인의 경험과 저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겠지만 저는 창업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저희의 저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창업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을 저희의 미래 저자분이라고 생각하고 퍼블리에 대해서 그리고 퍼블리 저자분들이 어떻게 퍼블리와 협업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발표를 하시려고 했던 저희 김한나 CCO님의 프로파일이고요. 이게 저희 퍼블리가 얘기하는 캐치프레이즈인데요. 퍼블리는 우리 시대에 지적 즐거움을 위한 유료 컨텐츠 시장을 만듭니다. 저희가 초반에는 지적 자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여러 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게 결국 배우는 즐거움, 알아가는 즐거움을 독자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는 지적 즐거움이라고 워딩을 바꿨고요. 그리고 저희는 유료 컨텐츠이고 저희가 말하는 컨텐츠는 현재 글이 중심이 되는 컨텐츠입니다. 웹이나 모바일 뷰어로 봤을 때 1시간에서 2시간 분량의 엄지손가락으로 넘기면서 볼 수 있는 형태의 컨텐츠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현재로서는 사진과 영상이 글을 설명할 수 있는 글의 부가로서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3개의 키워드는 어떻게 퍼블리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퍼블리가 창업 과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현재 타겟으로 하고 있는 독자분들은 25에서 45세 사이에 자기 개발 니즈가 매우 크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충분히 돈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퍼블리에서 일하고 있는 13명의 직원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돈 쓰고 싶은데 어디에 돈을 써야 되지? 어떤 컨텐츠를 읽어야 되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잘 모르겠는 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주자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영어로 이제 만들어진 많은 컨텐츠가 있고 아무래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어로 된 컨텐츠보다 영어로 된 양질의 컨텐츠가 현재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어로 된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한국에 있는 더 많은 분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지적 컨텐츠를 선별해서 한국어로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빨간 글씨 보이시면 저자의 전문성과 경험, 주관과 안목에 집중한다고 써있는데 제가 늘 저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객관적으로 써주시 마시라 저자분들의 분명히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을 읽고 싶어서 주관을 읽고 싶어서 유력 컨텐츠를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생각과 아이디어를 이 글에 마음껏 드러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스트 퍼블리싱 같은 경우는 출판의 경우에는 최근엔 또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하나의 책이 나오는데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론은 오히려 그 반대로 하루, 어떻게 보면 반나절이라도 빨리빨리 기사를 내보내야 하는 형태인데 저희는 그 사이에서 독자로서도 저자로서도 어떠한 채우고 싶은 갈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빠르고 민감, 출판보다는 빠르지만 언론보다는 조금 느려도 더 깊이로 있게 빠르고 민감한 생산, 유통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저자분들과 협업을 해서 유력 컨텐츠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은 뒤에 저희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하나의 컨텐츠를 만드는 전 과정을 프로젝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저자분과 함께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저희 끝까지 함께 진행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퍼블리 초반에는 저희가 직접 컨텐츠 아이디어를 짜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면 최근에는 저자분들이 먼저 이 아이디어를 퍼블리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40% 정도가 퍼블리가 직접 기획해서 저자를 섭외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60% 정도는 저자분이 아이디어를 먼저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시면 그거를 퍼블리 프로젝트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는 잘 아시는 텀블벅이나 와디즈처럼 목표 금액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 목표 금액이 초과가 되면 컨텐츠가 발행이 되는 형식으로 지금 예약, 저희는 예약 판매라고 위에 써 있는데 그 시스템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한 프로젝트는 4주에서 8주간 이제 예약 구매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기획 단계 때 이 예약 구매 단계 때 선투자가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니즈가 있을 경우 프로젝트의 컨텐츠 가격이라던가 오프라인 상품의 가격을 저자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은 저자분들은 정말 열심히 글을 써주십사 저희가 독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자분들이 글을 딱 완료하시는 시점부터 퍼블리의 편집팀이 붙어서 한 3주 정도의 편집 작업을 통해 예약 구매에서 구매를 하신 분들께 글이 배달이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예약 구매 기간 동안 굉장히 중점으로 두는 게 팔려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에 매우 퍼블리에서도 저자분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글을 사실은 글을 책이 아닌 글을 돈 내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아직 생소하고 또 이거 가격만큼의 글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분명히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분들이 살만하겠다라는 이 기획만 보고도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기획을 하고 그걸 잘 전달하는 마케팅에 저희는 많이 힘을 쏟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완성된 콘텐츠가 멤버십 서비스로 넘어가서 월 2만 1,900원을 내면 현재까지 발행된 모든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기획한 콘텐츠이고요. 퍼블리가 먼저 기획해서 저자분을 섭외한 콘텐츠이고요. 메리미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전세계 인터넷 트렌드에 대한 영어 리포트를 발간을 하고 굉장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리포트인데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 300쪽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료여서 사실 다운로드는 받지만 읽지는 않을 리포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도 안 읽는 이게 영어라서 안 읽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저희가 고민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이 아닌 오히려 이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해석을 해주고 오히려 한국적인 시각을 덧붙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자라고 기획을 해서 적절한 저자를 섭외했고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한 형태는 저희가 끝장토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5시간 동안 이런 컨퍼런스 형태로 5시간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전부 다 녹취를 녹음을 하고 그거를 콘텐츠로 푼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적혀있는 직시 구매는 아까 설명드린 멤버십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개별 콘텐츠를 예약 구매 가격보다 조금 더 높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멤버십 서비스가 런칭이 되면서 현재는 개별 콘텐츠 구매가 아닌 멤버십 서비스로 모든 콘텐츠를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바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에 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종이책을 보시면 가격이 되게 놀랄만한 가격이죠. 하지만 다 팔렸습니다. 이게 다 팔렸고 이건 굉장히 소량으로 소량으로 판매를 해서 더 이상 저희가 시중에 판다거나 이런 책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PC나 모바일에서 읽는 1시간에서 2시간 분량의 웹 콘텐츠이고요. 저희는 따로 앱이 있다거나 이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이 중심이기 때문에 가볍게 전철에서나 아니면 이동 중에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뷰어라던 뷰어에 많이 노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는 어떤 콘텐츠를 저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퍼블리가 추구하는 콘텐츠는 어떤 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퍼블리에 맞는 아이디어일까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위에 적어준 저 4개 그리고 이제 아래 4개에 관해서 이 콘텐츠가 퍼블리와 결이 맞는 콘텐츠인지 많이 고민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기 앞에 빨간색으로 안다님이 표시해 두신 저 두 가지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퍼블리에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배우고 싶다라는 열망이 강한 사람에게 충분히 이 글을 읽고 이 포인트에서는 내가 배웠구나 느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글이면 좋겠다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또 퍼블리 뿐만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게 저자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어야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양질의 프로젝트 콘텐츠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저자분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희의 다섯 가지 콘텐츠가 지금 보여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하는 이 흥행 콘텐츠는 예약 구매 기준 천만 원이 돌파한 프로젝트들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팔리는 기획을 배운다 저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장수하고 있는 브루타스 앤 뽀빠이 라는 잡지를 저자분이 왜 이 잡지는 이렇게도 잘 팔리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 100분 정도의 분량으로 글을 써주신 콘텐츠였고요. 그래서 각각의 저자분들은 다 프로파일이 다양하세요. 퇴사 준비생의 도쿄는 여행 콘텐츠를 기획하는 스타트업에서 만든 콘텐츠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메리미커엔 보고서는 VC분들과 스타트업 업계 분들이 함께 얘기로 풀어가는 콘텐츠였고 이 2016년 칸 광고제 같은 경우는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으로 유명한 슈퍼셀의 마케터 분이 행사에 가셔서 글로 이제 콘텐츠를 만드셨고요. 저희가 올해 2017년 칸 광고제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72초 TV에 다니시고 광고에서 광고업에 종사를 해보셨던 같은 컨퍼런스지만 다른 뷰를 가질 수 있는 분이 이제 가셔서 저희의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25세에서 45세의 영 프로페셔널이 저희의 저자이자 독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저희의 회원 가입을 오늘 해보셨으면 네 해보시길 바라며 해보셨던 분들은 저희가 회원 가입 때 수집하는 정보가 이메일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개인의 프로필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모임 저희가 이제 각 콘텐츠에 따라 저자분과 독자분이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행사에 따라 10분에서 30분 정도의 분이 참석하셔서 저자분과 긴밀하게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분이 퍼블리에 대해서 더 알게 되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인사이트를 퍼블리에 컨텐츠로서 만들고 싶다라고 문의를 해주시고 실제로 그게 저희에게 컨텐츠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퍼블리가 어떤 저자와 협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땅땅땅땅 네 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예시고요. 저희가 희망하는 아니면 저희가 지향하는 저자분들은 개인의 업에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에서 독특한 경험을 하셨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인사이트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 저희의 저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개인 브랜드로 회사를 현재 저희 저자분들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전업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보다 이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개인의 브랜드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글을 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 브랜드나 커리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생각과 영웅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거리낌 없는 글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유료로 판매한다는 건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하고 또 그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록으로서 이건 충분히 가치가 있고 남길 수 있다라고 본인이 당당하게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배열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저희가 저자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위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젝트 사례를 말씀드리면 학생이고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달리기를 너무 좋아해서 케냐에 가서 2주간 달리기를 배워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신의 케냐에서의 경험을 컨텐츠로 푸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일본에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식당 하지만 그 현지에서 현지의 이제 셰프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식당들 이런 식당들을 찾아서 컨텐츠로 만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뒷장에 나온 장들은 이제 저희가 어떤 플랫폼이 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자분들 저자분들이 저희의 플랫폼을 어떻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저희는 지금도 저희가 컨텐츠의 퀄리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점점 독자분들의 눈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니 저희도 저희의 발을 점점 더 높여야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다양한 관심사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의 플랫폼에 많이 담고 싶다. 그래서 더 좋은 컨텐츠를 더 많이 팔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싶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쓰는 사람 뿐 퍼블리를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랑할 수 있고 또 퍼블리에 글을 기구한 또 퍼블리의 저자라는 것도 굉장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퍼블리만의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려고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록의 힘과 기록의 의미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도 아마 어디서 말을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지 이거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다. 또 이걸 하나의 글로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여러 경험들이나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내용들이 글로 풀리고 남겨졌을 때 가치를 높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런 기록이 많이 남아져야 저희는 한국 사회가 더 발전할 거라고 믿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독자에게도 저자에게도 전역이 있는 삶이 결국에는 그런 궁극적으로는 그런 플랫폼으로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김한나님의 메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저자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이런 주제도 퍼블리에 괜찮을지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메일이나 아니면 프로젝트.퍼블리.co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체 팀이 다 공유할 수 있으니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